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저입니다.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죠. 늘상 5월이 되면 주식시장에 떠오르는 격언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연말 소비 기대감 또 성과급 지급 등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5월이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말들에 벌써부터 두려움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5월에 주가가 하락할지 걱정하시기 보다는 트렌드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정보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치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단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2024년도 1분기가 지나가고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감회가 어떠실까요? 네 일단 올해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게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무래도 연초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자금이 굉장히 집중이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많이 못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감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이 올해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앞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렀었던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가 지정액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시장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높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니 전문가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명언이 있죠. 실제 증권가에서는 2010년 이후 5월 들어서 증시가 유독 약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5월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5월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고 이제 통계를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과거랑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AI라는 굉장히 큰 트렌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월 달 들어서 4월 3주 동안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선진 증시에서는 실제로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약 27억 달러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바뀌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80%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냐면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상황이고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신국가를 경신했었던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선진 증시가 강한 시기가 있고요. 신흥국 증시가 강한 시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중후반이 되면 신흥국 증시가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G2A 국가들이 멀쩡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거의 안 했습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약 18조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역대 세 번째 규모로 4월달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들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를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라는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도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진증시에서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들을 매도해서 신국으로 넘어올 때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메리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여기서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은 강세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바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또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었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여기 이면에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환율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갔었던 경우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9월달에도 1,400원을 넘어갔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만한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죠. 어제도 이제 발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율이 올라간 것이 1,400원 때까지 올라간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수요가 견과하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밀릴 때 접하는 뉴스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경기가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불안정함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도 저는 주식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트렌드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한 수 앞을 내다보시기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전문가님 5월부터 트렌드를 주도할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가 갑자기 크게 밀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10%가 하락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급락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반도체라는 것은 여러분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적이 좋아지면 이 추세 자체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5월 달에 또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다른 업종군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워낙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저는 그 업종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경계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게 맞는데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디렘 쪽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랜드 플래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AI가 성장하게 되면 지금 HBM 쪽 그러니까 디렘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랜드 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랜드 쪽의 시장 흐름도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트렌드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 쪽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통상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I라는 트렌드가 붙어버리면 성장성까지 보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 종목들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든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했었던 전공정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저점대에서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주가름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원익 IPS라든지 삼성 전자양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소재도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BCNC 같은 기업 BCNC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나왔는데 비슷한 업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컷츠 관련돼서 월덱스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포트에는 꼭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올라갔지만 이 AI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대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되죠. 저는 이제 조선주. 조선주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은데 조선주는 우리가 수주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주산업이고 그리고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감이 없어도 저가수주를 하게 돼요. 저가수주를 하지 않으면 일꾼들이 다른 데로 떠나가기 때문에 저가수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수주를 했는데 그 저가수주가 반영이 되는 게 약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가수주 했었던 물량들이 작년에 좀 털어져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적이 개선되진 못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만 흑자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13년 만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모두 다 흑자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저가수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가수주라도 해야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앞으로 일감이 2년치, 3년치가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가수주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고가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조선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부가선박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부가선박에 대한 수주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친환경 쪽에 대한 푸쉬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선 쪽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조선사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정박을 한다고 한다면 세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주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굉장히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캐나다에서 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들어와서 관련돼서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MRO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지, 보수, 정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삼성중공업인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동시에 13년 만에 상승 전환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속 선박 엔진과 관련돼서 전세계 2위권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도 맞출 수 없을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엔진이라는 기자재 종목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태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STS,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 잘 나오고 있고요. 세진 중공업 같은 기업도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반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달에는 반도체와 조선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반도체와 조선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종목들도 살짝살짝씩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별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트렌드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 아시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어서 다른 섹터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또 다른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조금 빠르게 두 섹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예요. 제가 지금 현대차를 띄워놨는데 현대차 주가름입니다. 이번에 밀릴 때만 하더라도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현대차 잘 올라오고 있죠. 지금 월봉 기준으로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현대차가 지금 상장된 이래에 최고가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당시보다 지금 현대차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잘 이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이라든지 지금 하이브리드카 쪽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특히 판매량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그렇고요. 2023년도에도 전세계 3위권의 출하량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370원까지 현재까지는 빠져가지고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이런 회사에 대한 전망, 비전을 좀 보시면 올해 환율이 1,270원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실적치를 내놨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10% 정도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이 하이브리드카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완전히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카가 원래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유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원래 전기차로 넘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전부 다 하이브리드카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죠? 네. 제약바이오 지금 한창 충계학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내외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학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 혹은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좀 개별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달과 4월달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 4월달에 우리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뜯어보면 HLB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같은 몇몇 이슈가 있는 기업들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가 개선이 됐고요. 자동차는 좋지만 작년보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같은 것도 잘 나왔는데 우리가 또 어떤 쪽이 잘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제약바이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4월 20일이 좀 넘어서 제가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뽑아봤는데 여전히 적자 회사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테마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을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HLB라든지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갔고 그 밑단에서 기존의 대장주라고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실적을 잘 내줬습니다. 이렇게 하방을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됐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3월달에 될 것이다, 6월달에 될 것이다 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물론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가 어쨌든 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5월달에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조금 팁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매매하실 때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지분율을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ABL바이오라든지 니가캠바이오 우리가 레고캠바이오라고 알고 있는 니가캠바이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 GI이노베이션이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툴젠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앱클론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실적이 좀 견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 말씀드릴 때도 미중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그런 위탁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또 하나 궁금한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저 PBR 관련 주 강한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 PBR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PBR은 저는 꼭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조선주 말고 자동차 이야기했죠. 자동차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지주사들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소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4월 말쯤에는 은행들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최근에 주가가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고금리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은행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면 은행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름이 살짝 어그러져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저PBR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은행주들은 이번에 한 번 정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PBR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선거 지나고 나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 모멘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나라가 저PBR 쪽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2022년도에 처음 내용이 나왔고요. 주가름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주가 계단형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처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매력적인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PBR 쪽이 만약에 받쳐준다고 한다면 전 우리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돌발 악재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저PBR 관련주도 긍정적인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쪽 역시나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은행주는 줄였다가 다시 좀 들어가보자 해주셨는데 이 줄이는 타이밍,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줄이는 타이밍은 저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한번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약 1주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매매하실 때는 해외 증시도 좀 보셔야 돼요. 환율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업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주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1, 2두 정도 뒤에 분할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매크로적인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 섹터 살펴봤는데요. 조문가님,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크게 물려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TV라든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을 보면 아무래도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가장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수익 나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작돋하듯이 매매하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저는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수익 나는 투자자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 맨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증시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10% 밀렸는데도 우리나라 시안 버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바심을 너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시장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여기서 좀 뚝심 있게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매매해 보신다면 그래도 저는 지금 4월달까지 보다는 남은 8개월이 좀 더 좋지 않을까 7개월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지 말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기가 때로는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매크로족 변수가 가득한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 혼자 사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든든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으셔서 시장의 흐름 읽어보시고 시장 공략 방법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알차게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리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니 전문가님, 워낙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서 리뷰하실 종목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종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 보기 전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고수라인으로 상승 타점을 공략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고수라인이라는 게 있죠. 지금 화면 보시면 빨간색 가로선이 있습니다. 저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공략을 드리는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수익이 나고 어떤 분들은 손실이 나거든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매매 타점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방송에서 찜한 종목을 정말 많이 드렸죠. 정말 많이 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3, 4종목씩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결과물을 내왔는지 몇 종목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월 17일 날 소개 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보시면 7.8% 정도가 올라왔는데 조선주들에 대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고수라인에서는 먼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우리 고수라인에서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에서는 훨씬 더 앞전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4월 3일에 제가 소개 드렸었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2%가 올라왔습니다. DI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저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수라인 위에 올라와야지만 매매 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제가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가 종목이라든지 제가 찜한 종목에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보시면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이 있죠. 조선주 엔진을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돼서 약 4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JO라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포착이 됐습니다. 13일에도 포착이 됐고요. 20일에도 포착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상승률이 40%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선도 있고요. 파란 선도 있죠. 근데 이 빨간 선 위에 올라갔다가 만약에 하방으로 주가가 꺾여서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탁점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손절까지도 잡아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들을 쭉쭉쭉 넘겨보자면 3월 6일 날 소개 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죠. 여기도 보시면 선익 시스템이 한번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쭉쭉쭉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추세대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길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매주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소개 드렸던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파이오링크라든지 ABL바이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펨트롱 같은 기업들 보시면 파이오링크는 20%가 올라왔고요. ABL바이오와 펨트롱 같은 경우도 31%가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공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은 2월 14일 날 제가 소개 드렸던 기업이죠.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에 제가 소개 드린 기업들인데 에코앤드림 2차전지 쪽이고요. 선입시스템은 OLED 쪽인데 둘 다 10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2월 14일 날 우리 방송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공통점은 똑같아요.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매 타점 자체를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분들보다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넘어가 보면 지금 1월 31일 날에는 제가 코리아FT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죠.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솔리드랑 웹젠과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 조금 안되게 올라왔고요. C렙은 31% 그리고 코리아FT는 87%가 올라왔습니다. 코리아FT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된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 아 여기서부터 이제 YC캠이 잡히게 되는데 잠깐 앵커님 안내 좀 들어보고 저도 이제 목 좀 축이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면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남들보다 먼저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리뷰를 하실 때면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잠시 전에 봤던 200% 넘게 올라갔던 종목 뭘까요 전문가님? 바로 YC캠입니다. YC캠이 지금 이 고수라인에서는 1월 24일날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포착된 이후에 여기 좀 치사하긴 하죠. 최고가 기준으로 220%가 올라왔는데 YC캠이 1월 24일날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엮이지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보자면 그 다음 화면이고요. 여기도 코리아FT가 126%가 올라왔고요.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134% 정도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많이 잡히는데 방금 전에 보셨었던 기업이죠. 뭐였죠 우리가 종목이? YC캠이요. 네 YC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넘어가 보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27일 같은 경우는 가장 하단부에 뭐가 있냐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면 12월 20일 같은 경우는 가장 상단에 지금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유리기판과 엮여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날 포착이 돼서 240%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12월 27일 날 포착이 돼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었던 YC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점대에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220%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종목군들이 유리기판과는 그렇게 많이 엮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이기도 한데 차트 분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차티스트 같은 분들은 차티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차트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YC캠과 피로틱스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유리기판과 엮이기 전에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티스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지만 고수라인에 포착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런 유리기판 같은 것들과 엮여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코리아FT도 있고요. 덕산테코피아도 있고요. 종목도 쭉쭉쭉 넘겨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목을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화면에 12월 27일 날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캠트로닉스 있죠. 근데 거기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코츠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방산기업이거든요. 제가 당시에 이 기업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레포트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거 우리 좀 봐야 됩니다. 방산기업인데 좀 봐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으로 10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지금은 찾아보면 레포트도 많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게 그래도 좀 쓸모가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이라든지 21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12월 21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화장품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이후에 올라왔는데 화장품 관련주로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꼭 좀 이용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 종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리뷰는 좀 짧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2월 13일 날 가장 하단부에 있는 기업이 뭐냐면 GST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이 기업. 151%가 올라왔는데 당시에 저 기업은 액침 냉각 쪽과는 전혀 엮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시장에서 액침 냉각이란 말도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액침 냉각이란 기술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2월 13일 날 고수라인에 포착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액침 냉각이라는 테마와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죠. 밑에 보시면 뉴플렉스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제가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눈여겨본 이후에는 어떤 뉴스든지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셨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C캠이나 피로틱스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부각받기 전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먼저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면 남들이 먼저 골라가기 전에 종목 선점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수라인 설정도 해보시고요.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확인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현명한 매매 전략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2차전지 부분은 언급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2차전지 쪽은 5월에 어떻게 보실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둔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든 건데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도 주가 반등을 한번 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의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 주들 대다수가 4월 달에 저점이 한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돌아서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저점대는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임 같은 기업들 LNF 같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LNF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불안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주가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4월 중순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게 무조건 돌아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에서 매수한 것 역시도 주식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반등이 2차전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성장 둔화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의 가능성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한 시간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전문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남은 5월 정말 제대로 된 전략으로 성공적인 매매 방법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수 라인도 설정해 보시고 또 먼저 상승하는 종목들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